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 은행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은 투자자 보호재단 고인묵 상무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고인묵 상무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 은행 부문의 수상사는 BNK 경남은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WM 고객본부장 이정원 상무님께서는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 보호 최우수상 은행 부문 BNK 경남은행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촬영을 위해 수상자와 시상자께서는 잠깐 단상에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자이신 WM 고객본부장 이정원 상무님께 수상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소감 해 주실 때는 마스크 잠시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BNK 경남은행 WM 고객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원 상무입니다. 대한민국 펀드어워즈에서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경남은행이 집으면 이 행사에서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을 해야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사모품들 사태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판매 은행과 고객들 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시작해보다는 그런 어떤 기름의 의지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이 앞으로 좀 더 잘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경남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